지금 여기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연어 초밥이 그렇게 푸짐하고 크게 나온대요 제가 또 연어 초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놓칠 수가 없죠 이 집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로마 하이! 지금 디엠 카르오 기니엠 카르오 기니엠 카르오 기니엠 카르오 기니엠 이 집 오픈한 지 20년이 넘었답니다 아 꽤 오래됐네요 오우 오우 야 히히호호호 우와 이거 장난 아니죠? 미쳤어 이름은 맘마 오우 이게 1인분이래요 이거 웬만한 사람 한 접시 먹으면 오우 배 안 부를 사람이 있겠어요? 아 장난 아닌데요? 우와 이게 연어 초밥 하나 크기입니다 제 손 제 주먹 아 장난 아닌데요? 제가 오늘 10집을 뛰려면 바쁘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빨리 먹고 다음 집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 이건 뭐였대요? 연어 막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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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앉아서 먹어 빨리 이거 하나만 남겨 두고 저희가 만약에 같이 도와드리면 도장을 오우 이렇게 5편 안에 베이컨에 관자 집어넣으니깐 틀림없이 맛있을꺼에요 베이컨의 짭짤한 맛하고 가리비도 부드럽고 신선한 맛이 씹었을때 같이 섞이면서 조화가 참 잘 돼요 참 잘 어울려요 닭을 되게 잘 구웠어요 이게 만약에 생 닭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구면 잘 안 익을텐데 안에까지 이렇게 골고루 익히려면 은은하게 참 잘 구웁니다 예! 예!